자 그러면 이번에는 슬렌더 리나 엔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뭐 진엔딩이죠 그 와중에 곰인형 뭐지 털실로 만들었나? 그런것처럼 곰인형이 바뀐 경우는 처음이네요 자 일단 뭐 슬렌더 리나가 바뀌거나 그러진 않구요 아 곰인형 엔딩 곰인형도 바뀌는지 한번 봐야겠다 오우씨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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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 할머니 한번 할머니 저 가야되요 저 탈출해야된다고요 에? 자 탈출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 곰인형도 바뀌고요 할머니도 오우 요일하게 슬렌더 리나만 뭐 바뀌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단두대 엔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날까지 왔는데 여기서 죽으면 이제 단두대 엔딩 볼 수 있죠 할머니 할머니 자 이제 어떻게 됐지 오허허허 일단 축구장에서 어 뭐지 오우 잔인하게 할머니가 싹둑 게임오버 자 뭐 변하는건 없네요 할머니가 좀 변하는 할머니 색깔만 변하는 그런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구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자 자 자 자